여러분 성경에 서자가 붙으면 그게 뭐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서자가 붙으면 그걸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서자가 붙어서 편지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 보면 항상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평강 있으라, 잘 지내는가 이런 무난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누가 편지를 쓰노라 이런 발신인도 나오고 누구에게 쓴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수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그런 편지라기보다는 곤면에 말씀, 즉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지금 내가 곤면에 말을 한 것을, 설교한 것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자체가 이것이 설교였음을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후에 약 100년 동안 도대체 이 조작은 누굴까? 이것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작은 누굴까? 누가 이런 걸작을 남겼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추측을 이제 초대교회 당시부터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AD 190년대 알렉산드레이 클레멘트가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쓰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로 번역했다. 그렇게 이제 클레멘트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상은 사도의 사상이지만 어투나 표현은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선생님이 말한 것을 기록한 자의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왜 이 저자 문제가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이 저자의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이 정경화 작업에서 히브리서를 신약 27권 안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경의 정경성의 시금석은 이것이 사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에 속하려면 사도의 손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사도와 관련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어땠는가 이 히브리서를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대부분 바울을 저자로 보았고요. 동방교회에서는 한동안 이제 그것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바울서신의 일부로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그 문체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개념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헬라어휘나 또는 표현들이나 또 신학적 개념들 이런 것들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건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구다라고 또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서 이건 바울이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어떤 사람이 정리해서 여러 교회가 읽도록 그걸 회람으로 돌린 그런 설교 형태의 편지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설교고 바울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단순히 일단 사도,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도가 바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또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다라는 힌트를 얻을 곳이 한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용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공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갇히고 매맞고 시련을 당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네로 황제 통치 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읽다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뭘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레위기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오죠? 또 막 성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을 때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곧 무너지기 직전의 때 아마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그런 의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또 사람이 세운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소로 들어가라 그렇게 고면합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시중을 받지 말고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가라 그런 고면을 히브리서에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으로 성전만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드나들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증하고 확신하며 실감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어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피를 부정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더 좋은 피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도 분명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봤는지 수신자도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라는 말이 본문 어디에도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서라는 이 책 제목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목을 이렇게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을 사도가 그 원본의 제목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원래 그 원본의 제목과 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여기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종적 의미의 유대인들, 유대인 히브리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 견해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오랫동안 믿은 정말 그런 신자들이었다는 것이 성경 본문 자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꽤 오래 한 그리고 정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아주 오래 믿은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대세에 따라서 이럭저럭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됐지만 아직도 생생한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한 발은 새 속에 담가놓고 한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과거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아주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리군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에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교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이 가사를 보면요.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성경을 읽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예수님께 고백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주님 눈피에 세상 쾌락 즐기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교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는다거나 또 권태가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나와 예수님은 어떤 상태인 거지? 그렇게 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전화나 이 톡으로 이렇게 지금 뭐 해? 또 어디야? 점심 뭐 먹었어? 오늘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렇게 사소한 걸 물어보게 됩니다. 방금 뭐 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 수치원 거예요. 여러분 대화 없는 친구, 친구가 아니죠? 대화 없는 부부,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면서 지냅니까? 인간들끼리도 대화의 단절이 비극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단절은 영적 죽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하는 분들 계십니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사이가 어때요?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식은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마음에 확인해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럴 때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연인 관계가 되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처음 내가 그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왜 믿게 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예쁘니까, 저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그런 감정과 그런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한 사랑은요, 돈 떨어지면 끝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해 올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이기심에서 발로 된 사랑은요, 결단코 행복한 결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그렇게 시작한 신앙은 결단코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열정, 친밀함, 헌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기에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모든 것이 예뻐 보이죠. 그냥 하루 종일 그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또 상대방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그런 강렬한 열정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새벽기도, 무슨 철야기도, 각종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이제 막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차고 넘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열정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불같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제 안정적 정서인 친밀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를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또 지속시키는 요인인 바로 서로를 향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의 풍발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야겠다, 그런 이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인들의 마지막 종착역 중 하나가 결혼인데, 바로 이제 이것이 헌신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는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 대변되는 이 열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친밀감도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헌신은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 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뭐 이렇게 서약하고 그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책임감, 의무감, 종교적 헌신만 남게 되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생활입니다. 그런 헌신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과 분노만 양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잘 섬겼는데 멸망이라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헌신했거든요. 정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종교적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책일까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설레임을 찾아도, 어떡하죠? 다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도는 권태기에 빠져버린 신자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히브리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동감이 없고, 활력이 떨어지고 그냥 시들시들시들 시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의 그 뜨거웠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1세대가 다 지나가고 2대째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아주 위험한 신앙은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나도 믿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은 없는 강요에 의해서 믿고, 환경에 의해서 믿고 그냥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믿는 그런 중고품 신앙입니다. 옛날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나왔지만 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 추리국기 20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은 나왔어도 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이 사람들 참 겸손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한 다리 건너서 말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일이 없게 해 주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건넌 신앙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아주 신앙적이 되는 것을 아주 겁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적이 되면 세상에 재미 보는 거 손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좀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들 얘기 많이 합니다 즐길 건 좀 즐기고 할 건 좀 하면서 그런데 하지만 이제 교회는 나가고 헌금은 하면서 믿음의 끈은 또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불신하는 것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들이 애국에서 보따리는 들고 나왔지만 온전히 순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기 보따리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를 브로커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복덕방이 없습니다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모세보고 부동산 중개업하라는 겁니다 브로커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지에 모세가 구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국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이 취한 태도로 가난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다리 건넌 신앙의 결과입니다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와 같이 히브리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의 구원이 달린 구세주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잠깐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할 때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세티즘 가현설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럴싸하게 보였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셨어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 천한 목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싫은 겁니다 그 목수 아니냐 예수님을 계속 깔보는 겁니다 그 목수 아들인데 뭐 저게 하나님이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자가 예수님을 깔보면 신앙은 끝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깔보기 시작하면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는 시댁을 업신여깁니다 존경심이 없어지죠 여러분 사랑엔 서로 존경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존경심이 사라지면 애정이 식어지고 냉전이 계속되다가 틈만 있으면 대전이 발발하죠 그러다가 갈라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오래 믿어온 신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깔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아 그건 옛날에 하신 얘기잖아요 그건 성경에 하신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아 예수님? 그건 구야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깔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CBS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에도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방송에서 예수님을 그 양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노란 구름을 타고 오든지 빨간 구름을 타고 오든지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이 쉽게 쉽게 나오는가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깔보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내가 목수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수 예수님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살아 생전처럼 많은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깔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시시하게 알면 부정을 행합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감히 어디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겠습니까 주인을 깔보면 주님의 일에 불성실해지는 겁니다 국가를 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기관을 존중하면 어디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시시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신자들에게 정말 알맹이가 없는 신자들에게 아직 속속들이 신앙이 박히지 않은 이 신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가 닥쳐는 겁니다 이제 곧 그토록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유대교를 완전히 뿌리채 뒤집어 풀 모든 형식과 제대와 권위와 전통과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고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예루살렘 멸망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이런 위기가 왔는데 모든 형식이 정말 싸그리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고 나면 도대체 뭘 붙잡고 서 있을 것인가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신자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현실에는 점점 지쳐가는 한편 신앙의 굳은 결심에는 매듭이 점점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듣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가 있어 온 이래 최대의 위기 인간의 모든 형식과 역사와 제도가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꺼져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이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그러면서도 알맹이 신앙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주 오래된 신자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단순히 권면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자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참 생소하기만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쭉 성소에 대해서 쭉 시대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초의 원시 성소 시대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제 아담의 때로부터 이 죄가 시작하면서부터 성소 제도가 이제 죄를 속죄하는 성소 제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시 성소 시대가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돌단 성소 시대가 노아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주로 겪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그 할 성소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광야 성막 시대가 이제 시작하죠 모세로부터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이 광야 성막이 솔로몬 당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 정착하면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보문하죠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성전이죠 이 솔로몬 시대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이제 제1성전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이제 다 끌려가죠 성전의 은금, 기명들이 다 바벨론에 이동되죠 그러면서 성전이 없던 시대가 70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부터 이제 수룩 바벨 때까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수룩 바벨에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죠 두 번째 이제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많은 원로들이, 장로들이 수룩 바벨이 지은 이 제2성전을 보고 참 탄식을 하며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수룩 바벨 때부터 이제 헤롯 당시까지 이 성전이 유지가 되다가 헤롯이 이제 즉위하면서 46년 동안 헤롯이 계속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공사해서 계속 증축을 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 시대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소, 그 다음에 광야 성마, 그리고 성전 이 시대가 그러면 AD 70년으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뭐의 역사요? 성전의 역사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성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하늘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 시대는 AD 7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하늘 성전의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3성전이라고 이스라엘 해오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제3성전은 실제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면서부터 영원토록 그 성소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시록은 성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속죄하는 기능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 자체가 성소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아무튼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광야의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이 쉬운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면에 의해서 성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파괴된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루 바벨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것이 해로 당시까지 왔죠 끊임없이 보수를 했죠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 그런 이 유대 민족의 사상적 중심으로 자리 잡아왔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지금 이때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자체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단순한 교훈이나 권면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사라졌는데 그 성전이 하늘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늘 성전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성전이 존재하고 물론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겠죠 성전 안에 건물만 있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셔서 뭘 하고 계시지? 재림 때까지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나 휴가를 즐기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이 그들의 전부였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자들은 낙담에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시험과 핍박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지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약속한 본양은 오지 않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일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보좌 오펜에 앉으셔서 휴가를 즐기시다가 재림 때 오실 거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앉아 있을 뿐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도 동일한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재림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론자들로 치부됩니다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믿었던 사람들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정말 도원결의하듯이 사랑을 나누던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가던 길을 바꾸고 떠나갑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고무신이 바꿔 신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오시는 거 맞는 거야?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거짓교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렇게 치부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과연 돌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 찬 부르지짐이 오늘날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답변을 주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권태에 빠진 신자들 상처받은 신자들, 외로운 성도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중부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죠 그런데 이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부하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사역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쓰여졌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인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코 무너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상의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리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인을 중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의 투쟁을 아시는 정말 인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래위기 성막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어 뭐 맞아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지 호칭이고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일 뿐이지 이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소에서 말하면 뜰의 사역이죠 십자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제도에서 보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모든 속죄가 완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직 남은 과정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그 대제사장의 사역, 대제사장의 봉사,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초라한 기독교의 모습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아주 웅장한 성전에서 아주 엄숙한 제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곳에서 적은 무리가 모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과 비교할 때 그 유대교의 사회적 위상은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을 떠나서 보이는 대제사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떠나서 빼어나고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아주 깊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은 배교입니다 배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우리의 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줍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갖게 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히브리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권태로움에 젖어서 시들시들해진 그런 우리의 신앙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무서운 위기 앞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로 무장시켰던 것처럼 세상의 멸망이라는 이제 무서운 위기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장시키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한 설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깊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나가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져버린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마저 희미해져버린 그런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가 권태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아주 오래된 신앙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책으로서 제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책은 오늘날 더욱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하늘 송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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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